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학 입니다. 오늘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공유하려고 내용을 올렸습니다. 저도 세력에 관련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. 왜냐? 저도 실제로 세력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세력에 가담해 보신 분 있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런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. 저도 궁금하고 제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할 테니까요. 여튼 공유하려는 영상은 유튜버 카레라이스티비 이분 채널에 가셔서 4개의 영상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 카레라이스티비를 치면 나오고 이분이시거든요. 그리고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디갔냐? 여기 있어요. 여기 1부, 2부, 3부, 4부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동영상 설명 하단에 링크 4개 걸어놨는데 글로 들어가시면 좀 더 빨리 가서 볼 수 있습니다. 한 동영상 12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럼 4개 하면 48분인데 48분 시간 투자해서 이 정도 정보 알아내는 거면 진짜 개이득입니다. 개이득.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막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 내용 보면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한다 해야 하나? 직접 이제 해보고 말하는 거라서 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. 이거. 여튼 한 번씩 봐보세요. 이것저것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.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컷 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이제 효율적으로 시향방법과 이제 반등각 보는 방법 준비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컷. 그럼 여기까지 컷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